안녕하세요. 락콘 잉글리시의 테리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흥미로운이란 뜻을 가진 interesting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로 interesting이라고 발음되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interesting 이렇게 4음절이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3음절이 됩니다. 3음절. 왜 그러냐면 t-e-r에서 e 사운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t하고 r하고 만나가지고 ch 사운드가 만들어지면서 가운데 음절이 trees가 됩니다. trees. trees. 그래서 앞에 in의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interest. interest. 그 다음에 ting이 아니고 ding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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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더 빨리 해가지고 interesting,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가운데 단어, 모음에서 발음이 빠져버려가지고 3음절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interesting,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interesting, 모른 단어들을 정확하게 음절 단위로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단어가 명쾌하게 명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저는 라쿠링 그실의 테리였습니다. Peace!